주방백서 안녕하세요 주방백서 이반반입니다 문의하신 밤박피기 사용방법과 청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머를 사용해서 40초 정도의 타이머를 마치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타이머인데요 0.5 그 위에 5 보이시죠 그쪽에 세팅하게 되면 28초에서 38초 정도 세팅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5초 정도 세팅을 했는데요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스위치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자 기계가 돌아갑니다 무섭게 돌아가죠 자 소리 들리시죠 그때 이 중간으로 하면 기계가 꺼지죠 자 그럼 평소에는 40초에 맞춰놓고 스위치를 올려서 작동이 됐을 때 뚜껑을 여시고 1키로에서 한 대빡 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기계를 돌리면 이 왼쪽편 왼쪽편은 까진 밤이 나오구요 그리고 오른쪽은 껍질이 나옵니다 이 껍질 부분은 바람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마대를 사용해서 입구를 봉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비닐봉지를 쓰게 되면 바람이 차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구요 자 그리고 위에 이 뚫린 부분으로 밤에 한 80%에서 90% 정도 박피가 됐을 때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칼로 좀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청소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청소 자 뚜껑을 괴롭게 된 부위를 열어주시구요 이쪽도 열어주시고 항상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날 돌아가시는거 보이시죠 손 조심하시고 자 이 윗부분에 밤진행이 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일 청소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자 청소 방법은 칫솔에 물을 묻혀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